벗공이라는 건요. 아공, 벗공, 구공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별건 아닙니다. 내가 공하다. 애고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애고가 실체가 아니고 참나가 내 주인이더라. 이게 아공간입니다. 벗공간은요. 불교식 벗공간. 마음법이 다 참나의 작용이더라. 그럼 제가 얘기하는 구공. 가출구자입니다. 구공간은요. 이 하나님 안에 뭐가 갖춰져 있냐. 황금유리요. 진리요. 참나 안에 진리가 갖춰져 있더라. 이 진리까지 알아내면 여러분이. 이 3단계를 통해서 사실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라가 아공입니다. 너는 실체가 없다라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벗공. 일체가 하나님의 작용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하나님의 작용으로 보여야 돼요. 나의 존재도 하나님의 작용으로 보여요. 일체가 하나님의 작용으로 보여요. 언제 그렇게 보이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물을 볼 때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애고의 눈으로 사물을 보면요. 철저히 나하고 남하고는 다릅니다. 애고의 눈에는요.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바라보면요. 나와 남이 하나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에 기반한 이해가 벗공간입니다. 구공간. 이 정도만 하면 기독교에서 칭의가 돼요. 왜? 성령 안에 산다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 살면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진리까지 몰라요. 진리까지 아시면요. 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 안에 산다는 거 황금류를 지킨다는 거예요. 삶에서. 칭의는요.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 거했기 때문에 얻은 경지예요. 칭의라는 건 기독교에서 너는 이제 의로운 존재다라고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은 말하다고 의는 의롭다.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존재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진리라 하냐?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엄청 기울여야만 그래서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노력이 성화거든요.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해야만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사는 길이 뭔지가 탁 나옵니다. 그때는 진짜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세 사람이 돼요. 이때는 아직 덜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벚꽁만 가지고도 진리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를. 그런데 일단 중요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때가. 이때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로마서 보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소속이 바뀌어요. 칭의에서. 이제 의로운 존재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소리 이때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듣겠습니까? 죄로부터, 애거로부터 벗어나서 성령 안에 거할 때 듣겠죠. 그런데 성령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아직은. 그래서 진리가 이해가 되면서 믿음이 성숙해서 진리의 이해와 실천으로 더 승화될 때 우리가 진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세 사람까지만 끌고 가주면요. 이게 불교에서 일지보살이에요. 세 사람은. 본성이 바뀌어요.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진리로 이렇게 무장돼 있는 사람이에요. 본성이 바뀐 사람. 세례받으면 성령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체험 받고 성령 안에서 뿅 가가지고요. 아, 아름다워라 하면서 살아가시는 경제가 칭의예요. 그때 이분들이 알아내는 게 사실은 벚꽃까지 알아내요. 마음법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작용이구나 하는 거 알아내요. 이거 알아내도 대단한데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답이 딱 나오면요. 진짜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 본성이 바뀌었다는 걸 형상이 바뀌었다는 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니까 벗어난 단계가 첫 번째 자기 부인.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끊어지지 않게 함께 지내기.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선악에 대한 분별력, 식별력을 높여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게. 이 3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승화됩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로마서 할 때 샅샅이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할 때 이런 원리를 다 갖고 얘기합니다. 구절구절마다 다 있어요. 단계 구별이.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원제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합니다. 여기서는 뭐가 해결되냐면 원제는 여기서 소멸되는데 자범죄, 여러분이 짓는 죄는 안 끊겨요. 성령과 만났으니까 원제는 소멸됐지만 성령을 못 만나게 했던 죄는 끊어졌지만 자기의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죄를 짓지 않고 황금류를 따를 지경까지 가야 성화가 다 됐다는 게 아니라 성화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요.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진리로 보여요. 황금류를 진리로 보여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진리가 하나님으로 보여야 돼. 그 전에는 이 단계에서는 신비체험만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상계의 초월 초월 관점에서 바라본 현상계의 모습 이런 얘기만 주로 하는 단계입니다. 연상계의 먼저 하나님 위치와 함께 남상계가 오Stand 3 by 那朝